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기아 EV9 24년용 전기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시 무고증 기준, 장기렌트 월 134만 9천원, 리스 월 136만 3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67만 2천원, 리스 월 72만 9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122만 6천원, 리스 월 125만 2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시 무고증 기준, 장기렌트 월 121만 8천원, 리스 월 118만 6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69만 4천원, 리스 월 69만 5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109만 5천원, 리스 월 107만 5천원입니다. 60개월 진행시 무보증 기준, 장기렌트 월 116만 6천원, 리스 월 108만 6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장기렌트 월 72만 7천원, 리스 월 68만원, 30% 보증금 기준, 장기렌트 월 103만 2천원, 리스 월 97만 5천원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에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차종 장기렌트 월 리스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더보기와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